안녕하세요. 판례원고 오문정리의 판편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5일자 판례원고 행정 요양기관 제재와 의료인 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2년 1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39365 판결입니다. 판례원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원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업무 정지 처분 취소이고요. 원고는 요양기관 개선자입니다. 의사죠. 한마디로. 피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분을 했는데 원심에서 취소되니까 상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대부분이 원심이 맞다라고 상고 기각됐습니다. 원고는 병원 의사인데 2010년 7월에 이비인의과를 개설했습니다. 개설하고 나서 2014년 5월에 병원을 폐업하고 2014년 7월에 세종시에다가 다시 이비인의과를 개설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2015년 5월에 하고 2012년 9월에 병원이 아닌 원의 진료를 해서 요양급을 수령한 걸로 적발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의료인은 자기가 개선한 의료병원 병원에서만 진찰할 수 있지 다른 데 가서 진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 의사가 직접 가서 거기서 처방도 하고 진찰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부터 9월까지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병원 아닌 곳에서 진찰한 거 가지고 요양급여 수령했다는 걸로 적발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고가 원고에 세종시 병원에 대해서 10일간 영업정지 처분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전에 2010년, 그러니까 세종시 이전에 했던, 폐업했던 병원에서 했던 일을 가지고 2014년, 7월 세종시의 새어 개업한 이빈유과에 대해서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한 거죠. 이렇게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영업정지 대상이 요양기관이냐 아니면 개설자의 의사냐 그러니까 병원이 제재 대상이냐, 의사가 제재 대상이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부정한 요양급여 청구로 인한 요양기관 영업정지 처분은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 업무 자체에 대한 것이다. 즉 병원 업무 자체에 대한 제재인 것이지 의료인의 제재가 아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주는 행정법규는 근거를 명격하게 봐야 되지 함부로 요양기관 자체에 대한 영업에 대한 제재를 개인에 대한 제재로 해서는 안 된다.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는 면허 자격 정지로 별도로 하라 이를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인 자체에 대한 제재를 하고 싶으면 의료인 자체에 대한 면허 자격 정지를 별도로 할 것이지 병원에 대한 제재를 가지고 의료인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폐업한 병원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영업정지 처분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건강보호법이나 의료법상의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와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제재는 어차피 구분되기 때문에 요양기관 제재를 해야 될 경우라면 폐업한 경우에는 사실상 제재재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제재를 할 거라면 별도의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에 대한 사유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면허정지지를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다시 영업정지 처분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양자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양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그 다음에 의료인에 대한 처분은 별개라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